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또 브이로그 도전해봅니다. 지금 삽보로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또 비행기 타요. 조금 지겹게요. 안녕. 언니 오늘 가방 샀음. 드디어 장바구니 갖다 버리고. 아리가또. 다시 삽고 가고 싶어요. 도착해서 PMF에서 데리러 오셔서 택시 타고 갑니다. 안녕. 안녕. 10벨트 하래요. 10벨트 할게요. 10벨트 할게요. 여기를 가라고 기사 아저씨께서 말해줬어요. 오늘 호카이도. 새콤 마트. 메론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10벨트. 뭔가 이런게 있는데요. 여기 제 이름이 있고요. 뭐가 있나 볼까요? 일단 스케줄표인데요. 저희는 티셔츠가 몇 개요? 저희는 티셔츠가 몇 개요? 티셔츠가 몇 개요? 너무 귀엽다. 귀엽네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안녕. 뭐 먹을까? 그 이적갈 거리 쪽으로 가면 돼. 이적가요? 다행이다. 안녕. 첫 번째로 고른 식빵. 매구미. 들어갑니다. 우와. 좀 불안해요 이거. 이거 켤 수 있는 거야? 어 켜셨는데. 자. 우리 첫.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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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마디. 짠. 표정 다. 저거 마지막에 먹어. 진짜? 지금. 안 돼? 제일 맛있어. 마시는 거 처음에 먹어야지. 뭘 쇼를 해. 여러분. 유효언니가. 저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치워. 우와 여기 6년 만에 왔어요 입사할 수도 있어 여기 보러 왔어요 지금 워닝을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유경언니는 찍고 있고 엄청 활발해요 준비했는데 유경이 언니가 카드로 했어요 갑시다 아니 토방이 뭐예요? 토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뭔데? 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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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먹으러 왔어요 안녕 지금 연습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그대로예요 그쵸? 언니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왜냐면은 다른 길일 수 있다고 의경이랑 지윤이 딴 데로 갔어요 이렇게 고난을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늦게 도착하... 어? 왜 저기죠? 뭐야? 왼손은 왼손은 왜? 아까 저기서 별로 언니가 아니고 너무 예쁘다 키타라 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으려고 편의점 왔는데 엄청... 근데 이거는 세븐일레븐에 비해서 좀 별로지 않아? 이런가? 네,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많아. 엄청 차가워. 진짜 장난하네. 아, 엄청 많아요. 따뜻해. 이거. 따뜻해, 따뜻해. 도시락. 대박. 뭐해? 연주 끝. 끝. 아, 힘드세요? 어? 아, 끝났어요. 사인 종류. 사인 종류. 우와, 이거봐. 너무 귀여워. 뭔가 이 애기들 보다가 엄마 보니까 의족하다. 응. 엄만 가봐요. 사람 안 무서워해. 귀여워. 지금 걷고 있어요. 유경이는 쉰다고 살짝 가가지고. 여기는 어디죠? 아,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하얗게 나와? 나는 왜 이래? 사소로 애카츠게라면. 여기는 이제 아사이. 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어? 다 너무 심하지? 하얀 생각에. 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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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다. 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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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다. 여기가 엄청 유명한데 맛있어요 근데 왜 언니가 더 많아 보이지? 넌 먹었으니까 저희는 낮부터 맥주 축제에 왔는데요 낮이에요 여러분 일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온니 홋카이도 저걸 마셔야 돼요 짠 맛있으세요 저희 그냥 여기서 점심 먹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하이 방금 전에 리허설을 끝냈어요 내일 여기서 갈라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우와 메인홀 입니다 노래? 노래 진짜 원없이 사가지고 근데 왜 쉽지요? 노래 신나 지금 동키호텍 가고 있죠? 안녕 안녕 비가 와가지고 살짝 젖어있어요 우리 중에 유일한 아이거든요 사람 많은데 힘들어하긴 하네요 몰랐어요 아침 리허설 어제 놓고 갔어요 무거워가지고요 방이 엄청 넓네요 방이 엄청 넓네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좀 멋지고 어디가? 움직여 움직인다 날아올라 아인가? 안 날아 풀치 안 날아 어디가 쟤도 수미마생인데? 일본 외가리가 어? 약간 서성인데? 어? 어디갔어? 어? 응 리허설 끝나고 잠시 잠시 되게 아닌 척 배고파했어 진짜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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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처음이야 시작 둘 셋 마지막 날 연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빵빨에 세레머니가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 소리가 나네요 은행인가 봐요 368번 고객님 368번 고객님 네 저입니다 갑니다 안 계시면 다음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69번 고객님 네 오늘 어떤 걸 도와드리나요? 재밌나요? 네 재미없나요? 네 안녕 앞으로 도와드려 지금 1부 저희 연주하고 2부에 PMF 오케스트라 연주 보러 왔어요. 오늘이 갈라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저희 연주복 입고 연주복 입고 이따 사진 찍어야 돼가지고 저는 6년 전 지은이는 5년 전에 저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했었는데 감회가 아주 새롭네요. 그 저거 끝나면 이제 눈물납니다. 진짜. 그쵸? 눈물 흘리세요. 눈물 나게 재밌고 힘들거든요. 연주복 올게요. 저희 이름이 요렇게 돼있는데 리수스 카르테시 리수스 카르테시 어떻게 있는 거야? 이인가? 아니 모르겠어요. 이 그 앞에 점 전에가 리수스 여기까지가 리수스고 다음에가 카르테타인가? 사인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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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키타랑 갤럭이 여기 키타랑 갤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저기 보이세요? 눈이 닫았어요. 아까 찍었어야 됐는데. 아 그러게. 이런 게 있네요. 둘 다 얘기했죠. 이 영상에서 substantially 운동. 이 영상에서 짜증나는거죠. orbine. 이 영상에서 짜증나게 돼. 이거 쓰러지지? 이건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여요? 이거 차라리에서 짜증나는건가요. 한국어. 다규 Durch드 다규 Durch드 다규 Durch드 끝났습니다 이제 갑니다 오오오 오오와 끝났어요 세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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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1. 언니 세 bud. 아1. 세븐에엿.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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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gram? 제 세 단말이다. 치밀라고? 세븐에엿. отнош하다가 에잇. 에잇. 뭐뭐? 엑스. 심정이 없어 에잇. 근데 왜 자꾸 세븐에엿만 하세요? 아냐? 세븐에잇. 에잇. 언니 발보다 튈이만 있어? 에잇 왜 자꾸 안 알려줬어? 누가 알려줬어? 내일 알려줬어 아 미안하다 내일 알려줬으면 엄마한테 할게 3일 동안 엄마한테 말하다고 그랬어 에잇 맞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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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거품이 너무 우와 그리고 봐 밀토가 달라 여기 먼지 있어 아니야 구멍이야 구멍 뭐야 빨라? 안에 붙어있어요 너랑 도망가봅 다시 다시 오른쪽 해봐봐 이건데 왼손으로 저각질 할 수 있어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저걸 멈춰볼게요 저걸 멈춰볼게요 세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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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석부고 이제 택시 타고 공항에 가요 아니지 택시 타고 공항에 가는거 맞아요 공항 가요 네 유경언니와 저와 첼로는 이제 귀국할 준비를 합니다 안녕 안녕 사보로 안녕 저희는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짠 한국 도착해서 짐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안나와요 거의 한 20분째 안나오고 있는거 같지않아? 벌써 넘은거 같아 그니까 찾고 진짜 갑니다 집으로 고고 안녕 안녕 구독 구독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